네, 문자상담 예스월노 시간입니다. 조금 더 빠른 답변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샷 8181 문자로 부동산 고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견민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문자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9제곱미터형 입주권 매수해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어떤가요? 입주권 25평대네요. 비싸긴 할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실수요 입장에서는 매수하셔도 좋다. 다만 투자수요 입장에서는 좀 지향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총그랑자이도 거의 19억 나와요. 20억까지도 아마 나올 겁니다. 지금 저기 잠실 있는 엘스 리센치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2억, 23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20억이 이제 완전히 저항선일 것 같아요. 마포 일대. 그래서 30평대로 가면 사실 먹을 게 거의 없다. 그런데 20평대는 30평대와의 갭체가 좀 커요. 지금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입주권 지금 저기 30평대가 17억 일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는데 조금 제한이 있고 20평대는 그보다 좀 저렴하겠죠. 한 14억 나와요. 30평대 죄송합니다. 아마 저게 한 18억, 19억 나올 거예요. 거중도 나올 거니까 굉장히 상한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 입장에서는 그냥 거주하는 목적으로 매입하시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입장이라면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주용이시라면 매수라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전농동의 로테캐슬 노블레스 84제곱미터 투자에서 보유 중인데요.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하셨는데요. 보유하셔야죠. 보유하셔야 되고. 청량리역 일대는 지금도 좋지만 지금과 같은 다음 상승기에도 또다시 좋아지는 지역입니다. 제기 4구역, 청량리 8구역, 청량리 7구역 일대 바로 미주 아파트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다음 상승기에. 그러면 또다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GTX라는 굉장히 교통의 거점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얘 신축이기 때문에 다음 상승기까지 끌고 가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 호반 2차 63제곱미터 8구, 장윤유태원 꾸매수 마이파크 59제곱미터형 매수하면 어떨까요? 1주택자입니다 하셨는데요. 갈아타는 거 어떤가요? 네, 갈아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죄송하지만 인천, 송도는 좋은 지역이고 정말로 살기 좋은 지역이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힘들어지는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반 분양가 30평대들이 다 7억을 넘어섰어요. 이미 다. 신길 유타원보다 더 비싸다라는 얘기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미분양이 많이 적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지금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장윤유타원 지금 동북선 앞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 갈아타셔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장윤유타원으로 갈아타기 찬성 의견 주셨고요. 샤파리파리 문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상계동의 한양아파트 87제곱미터형 9년째 거주 중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어떤가요?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하시고 한양아파트는 제가 많이 거론도 하는데 상담 중에서도 저기는 재건축이 될 만한 소재의 아파트예요. 집은 또 굉장히 크고 큰 평형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셔도 무방하다. 다만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